차단의 전화 아멘, 누르지, 그만해 일단 이제 한 번 더 가보시고 악도로 가보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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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너는 친하니라? 퇴근하니라 샨베베가니라? 지금 루니라? 너는 왜 이렇게? 지금 루니라? 지금 루니라? 루니라? 이게 너의 내 gegenüber issues 지금 루니라? 나— 이 소리 좀 웃는 거야 Um 담아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